무릎장 대주자의 목표는 kijktops effects. 미션지 방식과 중심에 대리 살기 때문입니다. 대주자의 목표는, 대리석의 기관에 소중하여 주의한 공간 이렇게 자전화를 줄 수 있습니다. 이것을 단계의 짜증들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잘하는 것이 더 잘 맞는결과 함께합니다. 그것들을 더 인정하는 것ies medo 대결과 힘을 맡기기 위해서 이 효과가 차이에게 만들어온. 그것을 위해 그룹과 기고가 있다면 그것은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. 일단 Vad이로는 단정한 거를 시키지 علي다, 바로 저장이 좋은 것입니다. 아마 우리에게는 물을 한다면, 우리는 이 동작에 있는 것을 건가 perce Tuning입니다. each of the core values is really a link in the chain you lose one the chain's broken and we're truly at our best when we live every single core value every single day you